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지지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메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히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꾸지지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봉독해 드린 말씀 가지고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나 주일 1부 예배 때나 또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정된 시간이다 보니까 본문에 이제 말씀에 참 의미를 또 전달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 조금은 딱딱한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적용하는 오늘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 누가복음 1장과 2절에는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그래도 비교적 자세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함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3장과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완전한 그리고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갈릴리로 오셔서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자리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몇백년 전에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또 이사회에서 기록된 예언대로 주의 성령을 받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의함을 전파하고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또 주의 은혜예를 전파하기 위해 온 그리스도가 바로 자신이고 또 오늘 지금 그들의 예언이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안식일에 유대인들을 가르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과 또 온갖 질병 가진 자들을 일일이 돌보시며 내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3절에서 35절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을 상하지 아니한지라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서 누가 보곤 사장의 전체적인 맥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이미 성경에 충만함을 힘입은 상태이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 또한 승리하셨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끝난 후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셨고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이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고 또 그리스도라고 그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오늘 너희들 귀에 이 말씀이 응했다라고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을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이에 그들은 요셉의 아들 주제에 지금 뭐라고 떠드는 거냐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들의 속담까지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비꼬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네가 나에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면 나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겠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지 똑같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칭송한 적도 마치 없었다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심지어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현장도 회당이고 이 귀신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현장 또한 회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사탄은 그때도 지금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 사탄이 지금 회당 안 해도 즉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역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라고 사탄이 없느냐 사탄이 못 들어오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장난질하고 인간을 속이고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사탄 귀신 마귀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누구인지 더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먼저 34절 말씀해 보면 귀신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를 멸하러 오셨냐 그리고 한다는 말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누구냐 누가 보금 1장 35절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도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새벽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은 40절을 굶주렸던 예수님에게 돌을 가지고 떡으로 바꿔서 먹으라고 시험했습니다 이 시험을 왜 했느냐 예수님이 돌을 가지고 떡으로 바꾸실 능력이 없는 분이냐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권세를 이길만한 만앙의 왕 대신 권세를 가진 분이어야만 하고 또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야 하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어야만 하셨고 또 당연히 죄도 없으신 분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한다면 분명 성경에 예언한 대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문이 되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이유로 부활하셔서 이 모든 것을 확증하실 텐데 사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안 좋은 겁니다 너무 무섭고 두렵고 치가 떨릴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회당한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힌 이유도 뭐냐 한마디로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가진 그냥 그 하나님의 아들 거기서 그 수준으로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사탄의 장난질의 꼬임에 넘어가 완전한 인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그 능력을 조금이라도 나타내기라도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대속제물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인류 구원의 이 미션은 보란듯이 실패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목적도 무너지고 십자가의 대속도 불가능해진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5절과 39절과 41절 말씀에 계속해서 그들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를 통해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어떻게 해서라도 무너뜨리려는 그 사탄의 계획을 또 아시고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들을 꾸짖고 내쫓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37절 예수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문이라는 그 원어제 의미가 뭐냐 소동 이상의 혼란을 말한다고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께서 보여주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가버남과 또 그 회당 안에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 일대 소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과 8절 말씀에도 보면 스테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도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그 흩어진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났느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사도행전 17장에 말씀해 보면 바울과 전도팀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 말씀과 같이 귀신을 내쫓는 권세 또한 분명히 주셨습니다 마귀위를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가는 곳마다 천하를 어지럽힌다는 그 소문도 들을 만큼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시는 그리스도의 절대제자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서 열병을 꾸지지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 드니라 예수님께서는 앞서 회당한 귀신 들린자를 치유하시고 이어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이 집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고 그 장모는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26장 16절 말씀해 보면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쇄약하게 할 것이오 너희가 파중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미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명 28장 2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제와 풍제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즉 당시 유대인들은 열병을 하나님의 징계 또는 저주와 재앙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병이 심할 때는 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에 붙잡혀 괴로워하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사람들은 그 장모를 위하여 예수님께 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병이 언제 어떻게 왜 생기게 되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문제와 사건의 시작은 창세기 3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유독 귀신 들린 자와 함께 병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우랑 또한 귀신에 들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우울증에 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탄에게 사로잡혀 모든 원제 문제와 영적 문제에 빠져서 저주와 재앙 속에 사는데 병이 안 나고는 못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해도 저 유대인들과 같이 단순한 지식적으로만 또 혹은 잘못 이해하고 혹은 잘못 깨달아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부친 자도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적 질병에 시달리게 되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정말로 천지 차이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또 제대로 믿는 자는 질병 또한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병이 왜 찾아왔고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근본 해결책을 알게 되었으니 병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장모 한 사람을 놓고 예수께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치유로 인해서 치유를 위해서 서로를 기도하며 간구하며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열병을 꾸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에 떠나가고 그 이후에 예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수정 들었다 즉 헌신하며 그들을 섬겼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문제의 시작은 영적인 문제고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해결됐다라는 게 그럼 뭐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뿌리 내렸다라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대 혼란과 소동을 일으킬 만큼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깨닫고 붙잡고 또 성령의 충만함 또한 받고 누리면 병도 나을 뿐만 아니라 예방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모든 질병이 귀신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도 안 가고 무조건 질병의 원인은 영적인 것이니까 귀신부터 쫓아내야 된다라는 이런 신비주의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꾸짖고 쫓아내심으로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온갖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의 머리에 일일이 손을 얹고 치유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과 그 현장을 미리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확한 복음을 듣고 깨닫고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치유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 치유가 임한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본심을 예수 그리스께서 오신 이 그 참 이유를 바로 알지 못하고 다른 동네로 가시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합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다음께 42절에서 4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당시 현장의 사람들은 당장의 아픔과 질병과 고통 속에 영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육신적인 치유만을 예수님께 구하고 있었습니다 질병 가진 자가 치유받고 귀신들린 자에게서 질병 가진 자가 치유받고 귀신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저분이 정말 기적을 행하는 분이구나 저분만 내 곁에 있으면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겠다 그게 사탄의 속임새였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또 영적인 것은 알지 못하고 육신적인 지금의 내 고통 내 슬픔 내 아픔을 치유해달라고 떼쓰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라고 선포하시고 또 다른 동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이 참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내심을 예수님만 받았느냐 지금 우리도 창세전에 택하여 보내심을 받을 자로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그냥 가라 아무 곳이나 일단 가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마가복음 3장 13제라든지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 또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고 마태복음 28장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테니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기만 한다면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사탄의 나라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육신의 그 질병이나 마음의 상처 또 영혼의 아픔을 겪으며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그래서 2023년 교회에서는 권력 전두팀이 구성이 되어지고 또 전국이 흩어져 있는 불신 가족과 친척들 친구들까지 복음화할 수 있도록 도전해 나가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시는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가셨는데 우리도 어디든 가면 됩니다 이번 주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 살리는 말씀의 권위와 또 흑암 세력을 꺾을 영적 권위도 이미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예수님과 같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치유가 되냐 안 되냐 이전에 하나님의 참복음을 깨닫고 제대로 알고 믿고 증거하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누구보다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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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